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이제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 간의 결혼 더 많아지고 더 보편적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미국에서 또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방 상하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모두 통과됐네요. 네 법안이죠. 과거에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15년에 연방대법원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지만은 그전까지는 이제 각 주별로 그 동성혼을 합법화한다든지 혹은 불법화하는 법안들을 가지고 각자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그 말씀하신 대로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그 이름이 뭐죠 법안 이름이 결혼 존중법 한국말로 하면 네 the respect for marriage act 그런데 참 그 미국 편에 don't judge a book by cover 이게 책을 표지를 보고 책 내용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속빈강정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이 법안의 이름을 보면 참 그렇듯해요. 정말 결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결혼을 존중하는 그런 법안. 정말 좋은 법안이죠. 이름만 보면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려스러운 그 내용은 이제 동성끼리의 결혼을 동성만이 아니고 lgbtq까지 시켜놨으니까 그 법안을 입법하는 거죠. 연방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원과 상원이 통과를 시켜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뭐 서명하겠죠. 하면 이제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법안으로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법이 없었는데 아예 법안으로 확정을 짓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판결만 있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낙태에 관해서도 49년 전에 그때까지도 지금까지도 아직도 연방의 낙태를 허락하는 법은 없었지만 낙태가 허락된 것은 49년 전에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로 인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합법화된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동성끼리의 결혼도 2015년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유일한 연방 차원에서의 이제 그 결정으로 그래서 연방 차원 그 전에 이제 그 동성혼을 불법화했던 각 주가 가지고 있던 법들은 다 무효화되고 그 판결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연방 차원에서도 이 동성 간의 결혼 또 이번에 법안을 보면은 이제 lgbtq와의 결혼도 합법화는 이제 됐는데 사실 이 법안 내용에는 이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한 동성 간 혹은 lgbtq들과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것인데 타인종 간 인종 간의 결혼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그 백인과 흑인이 결혼을 범하는 그런 주들이 있었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 31개의 중가가 이제 그 인종 간의 결혼을 흑인과 백인 간의 결혼을 심지어는 성생활까지도 이제 범하는 그런 법들이 있었죠. 그러나 67년도에 1967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판결로 인해서 그것은 이제 이미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그 인종 간의 결혼에 대해서 뭐 그것을 폐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미국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인구조사도 늘 해보면은 요즘 와서 가장 그 빨리 빨리 늘어나는 그런 인종은 이제 그 인종 간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분들 믹스트 메리지를 통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미국에서 가장 빨리 아직까지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그런 인종이거든요. 혼혈이요. 그렇죠. 혼혈이요. 그래서 사실 혼혈은 뭐 과거에는 그 미국에 아주 오래전에 이민 오신 한인들은 그 결혼하기가 한인 배우자를 찾지 못할 때는 상당히 이제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흑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데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동성 간의 결혼 또 lgbtq로 꼭 이제 집어서 그 법안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동성 간의 결혼과 인종 간의 결혼 이거를 같은 맥락으로 봤다는 건데 인종 차별을 하는 거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동성 결혼도 차별하면 똑같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주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의 정치 행위로 저는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거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이미 이제 합법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자아하고 있을 때 충분히 qualify 입법화할 수 있을 때도 하지 않았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들을 이번에 와서 이제 이렇게 추진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이번 중간선거를 이제 지난 10일에 있었던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볼 때에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진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교계나 여러 사람들이 또 정치인들이 가장 이렇게 상원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가장 큰 논쟁은 이것은 그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해치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보호를 보호장치를 이 법안에 폼을 시키자고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의회에서 디베이스를 통해서 상당히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걸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헤리테이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미국이 많이 크게 분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분열은 미국의 건국정신인 기독교 정신을 증오하는 혹은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지금 분열인데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법안이 종교인들과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그런 조항이 없는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히 교회나 교인들이 혹은 교인들이 운영하는 업소다 또 종교적인 단체들이 소송에 휘말릴 많은 반대증에 의해서 소송을 당할 공격을 당할 그럴 예지가 많이 있다. 이제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이제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묵살이 됐죠.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은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계속 있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에서 케이크샵 운영하시는 분. 그분은 지금 아주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동성 결혼하는 커플의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동성 결혼을 위한 케이크를 제작해 줄 것을 그걸 의뢰하신 분들이 의도적으로 이분을 찾아와서 의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어떤 그분의 이제 신앙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시비로 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분을 당할 것을 알고 그걸 통해서 소송을 걸고 또 소송이 끝난 다음에 또 소송을 걸고 계속 그분은 이제 10년 이상 동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지배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현상은 참 오래전부터 학계에서든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 왔지만은 이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표면화가, 정치적으로 표면화가 되면서 이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되어 있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들 또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안도 이 법안을 작성한 사람들의 의도를 보면은 상당히 그런 요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동성결혼을 한 커플한테 이거는 결혼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결혼이라고 볼 수 없어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차별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tolerance, intolerance. 우리가 tolerance가 한국말 뭐죠? 관용을. 네. 관용해야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도리어 그 사람들은 그 크리스찬들에게 또 이 기독교인들에게 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참 그 이런 방송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참 우리 교계가 우리 한인 교회들도 포함해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오늘도 보면은 이제 그 아리조나주에 있는 그 컬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이 민주당을 떠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무소속으로 하기로 했죠. 무소속으로 한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과 2년 전에 했었던 민주당 대선 마지막 남은 최후의 3인 중에 한 명인 후보 중에 한 명인 그분도 토시 개버드 그분도 민주당을 떠난다고 발표하면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민주당 지금 현재의 민주당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이제 적대적인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난다는 이유를 이제 많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상황은 상당히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과는 다른 정당으로서 이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이제 핍박하는 그리고 성격의 가치관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들은 평등을 얘기하지만은 도리어 이 기독교에 관해서는 교회에 관해서는 도리어 상당히 심각 심하게 차별을 하고 있는 이런 법안들을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또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기독교 신앙 위에 건축된 국가인데 그 건국 이념을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지우고 싶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올 때는 미국은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온 나라는 다들 미국으로 이민 오셨을 텐데 그리고 또 이민 오신 분들은 미국이 자기가 살던 나라보다는 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기로는 미국은 이제 종교의 자료를 위해서 유럽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을 포함한 그분들이 세운 나라로서 이 건국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면은 헌법이라든지 독립선언문이라든지 보면은 상당히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정신들이 상당히 녹아져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래서 정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그런 나라로 알고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왔는데 어느 땐가부터 그런 것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상당히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해치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 법안도 어떤 정신의 표현이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walkism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깨어남 뭐 이런 별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성체성에 대한 잘못된 또 혹은 성교육에 대한 잘못된 교육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CRT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건국의 기본적인 정신을 파괴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나라로 만들어보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은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작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왜 자꾸 내가 지지하는 민주당을 욕하느냐 그렇게 비판하느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미국이 굉장히 지금 디바이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로 분리되어 있어요. 미국이. 그 이유는 그쪽 그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 정신을 지금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그것을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성격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는 세력과 그것을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올라가는 세력 간의 다툼 혹은 분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지키고자 하는 그 쪽은 그것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주 그 그걸 수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디비전이 그것에 이제 이 디비전 앞장서고 있는 것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정부다. 그리고 민주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성혼을 상하원 양쪽에서 둘 다 인정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더불어서 나는 바로 서명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법안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뭘 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큰일이 벌어질 때까지 너무 침묵한 건 아닌가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실 동성혼이라든지 LGBTQ 커뮤니티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노력은 했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숫자가 전체인 것에 비해서는 많은 인구는 아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모든 결혼의 한 1% 미만이 동성혼인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런데도 이렇게 정치인들이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그들을 보호하려고 나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숫자는 적지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오고 꾸준하게 열심히 정치적인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사실 수적으로 보면 이런 동성혼을 반대하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숫자가 더 많죠. 그렇죠. 많음에도 그들이 크리스찬들이 반대하는 것 교회들이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들이 정치인들이 볼 때에는 너무 의미 없는 세력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같이 생각하는 동성혼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더 많음에도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이번에 낙태법에 대해서도 투표해 보셨을 때 우리 결과가 나온 것 봤죠. 보면 숫자가 더 많은데도 투표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런 행위들을 볼 때는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세력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투표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 생활에 혹은 정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존중하지만 투표도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의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보호해 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아주 빠르게 더 심하게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참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좀 기도도 좀 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이 미국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나라인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참 우리가 하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성혼 법제화 될 때까지 정말 미국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무서울 정도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절대 크리스찬으로서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 내에서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교회 안으로 맞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를 그들이 계속해서 짓는 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죄를 죄의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치리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배책할 수도 안 되고 그들을 미워할 수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동성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혼은 번성하기 위해서 생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인데 이것을 도리어 교회가 따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교단들 중에서도 보면 2015년에 연방대법원이 동성혼을 합법화하니까 바로 같은 해에 장로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PCUSA 교단이 자신들의 Book of Church Order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헌법인데 교회 헌법 내에 결혼에 대한 정의 부분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그전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two persons 두 사람 간의 결혼 그런 식으로 아예 교회 헌법을 그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 같이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추세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또 UMC도 United Method Church 연합감리교 교단도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아마 이 이슈로 인해서 두 교단으로 갈라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 교단은 성경 말씀 그대로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단 보수적인 교단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진보적인 교단 그러니까 이제 동성혼도 인정을 하는 그런 진보적인 교단 두 교단으로 나눠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추세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그 교단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판단 법원의 판단 사실 2015년에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도 5명의 당시 오바마 대통령 정권 때인데 5명의 다수인 진보성향의 대법원들이 그것을 찬성하고 보수장의 4명의 소수인 4명의 보수 대법원들이 반대해 그래서 5대 4로 패스가 된 거거든요. 그런 것을 교회가 따라가는 그런 또 최근에도 PCUSA 교단에서 한 1973년도에 분열돼 나온 더 보수적인 교단인 PCA, Presbyter Interest in America 교단도 지난 몇 년 동안 동성애자의 성직자 안수의 건으로 상당히 지금 시끄럽거든요. 분열돼 있고 인과 같이 볼 때에 교회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의 추세에 따라서 그들의 자신들의 신앙관을 바꾸는 이런 모습은 참 정말 교회 그들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의심될 정도로 참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동성혼을 법으로 제정해서 인정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기상천외한 일들에 대해서도 다 이거는 법제화할 테니까 모두 다 인정하고 따라라. 이렇게 공표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영어로 슬리플리 슬롭 이런 표현을 쓰는데 비탈길에 비가 와서 진흙탕에 비탈길을 한번 넘어지게 되면 그 비탈길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기가 힘들겠죠. 그와 같이 계속해서 더 나쁜 상황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발을 들여놓은 이 길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과거에는 미국이 세워질 때에 사용된 미국의 건국정신로가 있는 기도학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올 거그름의 판단을 우리가 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무효화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더 누군가 다른 것을 더 원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는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사람이 동물과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막을 것인가 그것도 막으면 당신은 속이 좁은 사람이고 차별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와 교인들 아닌가 그래서 자꾸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기도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사실 아이들을 예를 들어도 학교에 가도 동성우는 괜찮은 거야 동성우는 장려하는 교육을 하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의도적으로 공립학교를 통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부터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동성애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데 이 교회가 교회 주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벤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린다면 참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자꾸 이제 생각이 밝힌다 이런 생각이 하다 보면 소동과 고무라는 생각이 나고 정말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 미국이 가고자 하는 이 길의 끝은 어딜까 과연 소동과 고무라 같은 상황을 우리가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생각을 발전해서 말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는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난 속도로 미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법안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미국에서 변화의 흐름이 기독교를 분열시키는 그런 흐름이 강력하다는 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물살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발을 담그는 순간 같이 휩쓸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우리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살아가는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투쟁적으로 기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투표를 하라고 그럴 때 투표를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유권자로도 하시고 투표도 잘 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류사회에서도 이번 이 동성훈 인정법안 관련해서 목소리를 많이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통과가 돼버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자가 인구, 현체 인구에서 아주 불과 몇 퍼센트 안 되는 소수죠. 아주 소수임에도 이 다수의 염려의 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은 참 여러분들 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좀 우리 신앙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교회들이 좀 이제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도 완전히 민주당 쪽에 서서 이런 법안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는 빨리 서명을 하겠다. 바로바로 가결시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이 법안이 참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Conscience Protec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생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안들을 꼭 이제 그런 문구들을 법안들에 집어넣고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신앙 양심을 보호해주는 신앙 양심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위를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보호해주는 그런 문구를 의도적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개인 사업터에서 혹은 종교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 입양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신앙에 근거된 그런 의도를 일을 할 때에 그것을 보호해주는 것을 의도적으로 빼놓은 법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송에 좀 시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신앙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타깃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입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이번 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들에게 소송으로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둔 거죠. 미국이 정말 이렇게 무섭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무서운 세상이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각성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 부장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에 예수님만 전해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